치과위생사 제1회 기출 유형문제 1교시 28번 문제입니다. 유해한 자극에 반응하여 형성되는 치아구조물을 찾는 부분이구요. 보기를 보겠습니다. 1번 1차 상아질, 2차 상아질, 3차 상아질 1, 2, 3번 순서대로 있고 배각질, 치수 이렇게 있는데 그런 문제 중에 아 그럼 어떤 상아질이지? 라고 헷갈리실 수 있어요. 정답은 3번 3차 상아질입니다. 1차는 이제 맹출시 부터 해서 치근 완성 전까지 이제 형성되는 것을 1차 상아질이라고 보고 2차 상아질은 치근 완성 이후부터 생성되는 것 그리고 3차 상아질은 이렇게 유해한 자극 이렇게 찝어서 1차, 2차, 3차 이렇게 순서대로 보는 거라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혹시 문제 중에 정지된 치아우식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반응하여 형성되는 구조물이 무엇인가요? 라고 하면 치아우식도 유해한 자극이기 때문에 3차 상아질로 봐주시면 됩니다. 정답은 3번 유해한 자극에 반응하여 형성되는 치아 구조물은 3번 3차 상아질입니다.